사랑합니다 다시 하자 9시 10분에 방송됩니다. 첫 방송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제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수입니다. 저의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수목 TVN에서 11월 22일부터 9시 10분부터 첫 방송됩니다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방으로 이행시 부탁드려도 돼요? 감! 감이 슬슬 오지 않나요? 방! 방송되는 그날. 전 국민이 환호할 그것을. 다가옵니다. 슬슬 다가옵니다. 감! 감동의 그날이? 어떻게 했지? 야. 야. 구! 노애말 투아웃에 인생은 시작됩니다.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건 혁! 혁명스러운 것 같습니다. 추운 날씨에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학생들이 있는 음악! 강아지님! 보고싶은 10. 비키는 연구소 1. 20. 30. 감사합니다.